인공지능과 기독교의 미래, 인공지능과 인간이 연합된 미래가 오는 것이 현실화되어 갑니다. 신앙의 길, 그곳에 인공지능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요? 기술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오는 또 다른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한 긍정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급격한 변화와 함께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로봇에게 질문을 잘해야 원하는 답을 잘 얻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조건중 수준 높은 질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기술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평소에 질문을 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삶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기술과 신앙이 만나는 지점, 그곳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믿음과 기술이 함께 연합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데 준비해야 합니다. 뛰어난 기술과 장비가 앞에 있는데도 누군가는 활용을 못해서 도태되는 세상이 옵니다. 우리는 성경책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겠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방식이 많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복음을 획기적으로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도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발빠른 성장에 맞춰 세상을 이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변화에 대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영혼구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경제는 시대의 경제는